이러지지 말고 좀 놔줘. 통패잖아. 닥쳐. 그 입까지 틀어막기 전에. 놈을 우선 그 안가로. 잡아. 왔어. 이 쥐새끼가 뜨나. 죽고 싶어. 그 칼 치워 이 새끼들어. 니델이야말로 죽고 싶지 않으며. 사경호. 너는 웬 놈이냐. 괜찮냐? 안 다쳤어? 이 자식아. 넌 어떻게 외에서나 조선에서나 이 꼴이야. 너. 어떻게 된 거야.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. 널 찾으러 온다고 했잖아. 내가. 조금 늦었다. 오는 길이. 좀 험했거든. 살아있었구나. 이자경. 너. 나. 나. 내가. 내. 내. 너.